완전 끝내준다 아우 떨리네 떨려 엄마 여기 실내기 있어 엄마 갖다줄게 진짜 여기? 나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사장판이 너무 럭셔리하게 나오는데 아 아 리치하니 네 여기 너무 많아 많아? 진짜 많다 양이 끝내준다 짜 봐야돼 이렇게 묻혀서 정식으로 보내줘봐 하나 올려 엄마 이거 다 안었렀어 지늘 다 밥 올리고 그 다음에 생강을 올리고 고추 또 마늘을 올리고 고추 양꽃 고추 먹으면 되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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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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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어? 네 잘해놨다 여기 그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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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땅에 그냥 먹어봐라 오! 선물을 줘면 찍어야지 오, 3만원 이건 2만원 2만원? 오! 족ia일거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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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나 오! 오! 김치볶음 김치 맨날 김치볶음 김치 김치볶음 와 와, 이 무대 너무 예쁜데? 와, 예쁘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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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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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라 너무 이쁜데 진지 않먹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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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파는 거 아니... 아니 좀 이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빨리 떠봐요 엄마가 짜기랑 합시다 짜 짜기랑요 짜 뭐 이걸로 짜 이렇게 먹었더라 넌 덜 붕괴 얼른 드셔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많이 먹을텐데 이건 시래기 야구찜이잖아 시래기 시래기도 이렇게 커? 시래기 야구찜 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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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디저트 텐자차를 주셨는데 피부에 너무 좋다고 하네요 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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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다고 성급이 다 właściwie 여기 유심 aquilo 한번 홈티 왜 이게 완전 두 개는 두 종류가 바뀌어당해 그래 색깔이 달라요 한 종류? 뭐 한 종류가 아니야 이게 근데 이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이런 것도 좀 알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응 고기도 많이 들었네 응 이거 버섯 불고기 버섯 불고기? 정글? 응 응? 너가 멋있겠다 누룽지 불고기 맛있다만 응? 이거 드셔보자 아 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또 틀리네요 8시까지 방문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왔네요 서명이도요? 서명이도요? 네 이런 거는 특별하게 더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네 네 네 되어ITT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구질이나 가루도 있고 갈비도 있고 이게 병어지, 그죠? 한 번 더 물어 그렇지! 아, 이쁘다 너무 이쁘네, 우리 지안이 그렇지 지안이 생일 두 번 하네 아, 이뻐 한 번 더 물어 그렇지! 아, 이쁘다 너무 이쁘네, 우리 지안이 그렇지 지안이 생일 두 번 하네 지안이 생일 안 하네 뒤에 것도 닫아야지 칸은 두개고, 문은 두개 너무 좋지 음, 좋다 너무 많이 남아 고사리나물 여기 있고 아유 짐짐 짐짐 아지나물 아지나물 아지락죽? 아 아 아지락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카시아 향기도 너무 좋고 와..좋다 저기 저희 엄마 지금 가고 있네요 너무 이쁘게 폈네요 초련 너무 탐스럽게 잘.. 물속에서 너무 이쁘게 폈는데요 주말 아침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걷고 산책도 하고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이곳은 김제에 있는 수변공원인데요 사실은 공원 이름도 수봉인지 지금 3주째 돌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오늘 또 자세히 또 보게 됐는데요 초련도 이 물가에 정말 많고 와 너무 이쁘다 와 저쪽보다 이쪽이 완전 현상적이다 이렇게 멋진 이쁜 아가씨 조각상 건강을 생각해서 각자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지금 벗고 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게 폈는데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뭐 보시느라고 네? 어디가 엄마? 없나 뭐? 나도 갈까? 어우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 이게 뭐.. 언제.. 왜 쓰는 건데? 이 순을 먹는 거야? 이 순을 먹는 거야? 가시오가비 같은 거? 왜 끄낙지 가시 있는데 조심해요 흔히 이렇게 작년에 해본 게 이렇게 재밌었더라구요 맞네 가시오가비하고 효능이 비슷하다고 근데 지금 여기 많은 곳에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따갔네요 지금 많이 있지는 않고 하나씩 골라가면서 따고 있는데 일정적으로 저기 나문들 전부 다 아카시아 저기도 나문들 전부 다 아카시아 응